신곡 연락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어떻게 알아요? 아, 잠깐만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몇 송이. 세 송이? 세 송이. 아, 이거 알아요. 2번 마루. 2번 마루. 아, 잠깐만요. 버람 샤이.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노란색. 예! 아,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? 이거 어떻게. 54. 60개. 56개. 오케이. 아, 진짜. 아, 틀렸어. 이건, 이거 진짜. 이거 저희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못 맞출 것 같아요. 아, 틀렸어요. SNS 업로드용 셀카 찍기. 이 상황이 벌칙이구나. 이게 벌칙이 아니고. 신곡 날라리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전 곡들도 너무 많이 사랑을 주셨는데요. 이번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흥겹게 즐기실 수 있는 댄스곡을 준비했어요. 네, 날라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. 신행도 많이 해주시고. 뮤직비디오도 많이 와주세요. 그리고 저의 다음 정보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뉴스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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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